이제 김일성대학을 들어가시는 건 일단 공부를 좀 잘하셨던 거죠? 전 공부는 못했어요. 이건 진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 성분이 좋으면 그런 명문대학을 갈 수 있구나. 제가 또 이게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 말은 정말 실질수로서 안 했는데 내가 김일성 접견인으로 되어 있어요. 접견인. 접견자. 김일성 접견자. 조금 더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가 김일성을 한 번 만났다 그 뜻입니다. 직접. 접견자면 신분이 달라져요. 내가 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물. 그게 공식적으로 딱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자는? 그런데 이록문건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당이 관리하는 문건에도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진짜 초하루짱이 시처 지나가듯이 만났거든요. 그것도 접견자라고. 그러니까 접견자도 부류가 있어요. 1부류 접견자 2부류는 아마 8부류쯤 될 거예요. 언제 정도 슬쩍 슬쩍 아저씨 만났어요. 그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디서요. 도로에서. 도로에서. 언제 정도입니까?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북한에는 소년단원처럼 소년 로카 근위대라는 그런 단체 말하자면 모든 북한의 소년단원들은 로카 근위대 송원이기도 해요. 도시아마을을 공원처럼 꾸리는데 소년단원들이 나섰는데 그 명칭을 로카 근위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로카 근위대. 네. 로카 근위대. 그런데 우리도 로카 근위대에 다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못동에서 용성구역 을 지나서 평양으로 나가는 거기에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밖에 안 된 거예요. 네. 2차선 밖에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늘어난지 모르겠는데 내가 다닐 땐 그랬거든요. 그 옆에 용성구역 주둔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 구간을 맡았어요. 코스모스를 심고 관리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좀 그때 공구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는 다 하고 갔는데 우리 소년반반은 늦게 담당구역에 가서 말하자면 코스모스랑 갖고 빗자루 질도 하는데 해가 니언니언 넘어갈 때 김일성이가 평양 마람 배합사료 공장을 현지시탈 나가다가 도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저 의무대기 열대 여섯 일곱 명이 거기서 꼭 갖고 있으니까 서 온 거예요 가다가. 그게 우리 소년반이었어요. 내가 소년반장이었고. 공부는 못했는데. 그런데 다른 소년반장은 접견자가 됐지만 다른 친구들은 접견자가 됐습니까 거기에 주둔이 서 있던 애들은 다 접견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역시 주를 잘 서야 되구나. 네. 그러니까 야근새 방앗간 나라 지나간다고 열심히 한 것들은 죽게 일하고 제시간 똑차서 일하고 다 퇴장해서 학교했는데 우리는 제일 말썽이 있다 나니까 늦게 나와 가지고 늦게 하다 나니까 김일성 이를 만난 거예요. 그럼 김일성이가 애들이 그렇게 일하니까 차를 우린 데다 세워놓고 뭐 참은 죽이고 뭐 내려다서 발 하나 쭉 내려놓고 애들이 왜 이 저녁에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학교냐. 용성중학교 입니다. 몇 학년 몇 반이냐. 3학년 8반입니다. 담임선생님은 뭐냐. 김은실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동네를 각군이 얼마나 복이 썼습니까. 몇 마리 듣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꿈같이 우리가 접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접견자예요. 그러면 그게 대학 들어갈 때 도움이 된 겁니까 그렇죠. 성분에다 이것까지 들어갔는데 접견자라고 해서 다 대학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기본 성분 때문에 갔죠. 나는 정말 대학 가기 싫었어요. 내 공부에 자신이 없었거든 . 김일성종합대학이면 참 북한의 최고 죠. 그거는 주체과계 전당으로 되어 있고 민족간부 양성이 원종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여느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종문이 보지만 여느 대학은 고등교육성에서 다 보는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르구나.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종합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군대와 똑같죠. 내가 대학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는 해에 김일성의 딸 김경진 이가 졸업한 졸업반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대학 들어갈 때 김일성의 둘째 아들 김평일이가 나하고 같은 기회 대학에 들어왔어요. 같은 기회 들어왔어요. 내가 대학 졸업할 때 김일성이 막내 아들 김용일이가 또 대학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김일성 자녀들이 다니던 기간이 우리가 다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 그렇게 기억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저 군대와 같이 다 되어 있어요. 북한은 기숙사 생활을 하셨죠. 저는 평양에 집이 있다니까 자택 생기 없고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기숙사 생활 다 하죠. 저는 자택 생기 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딱 아침에 이런 시간에 다 점오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편제 자체가 군대로 돼 있어요. 모든 학부는 연대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과는 중대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학급은 소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건 전시체제가 되면 동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아니면 나라 자체가 군사 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대학은 저체제의 기득권 양성 이 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강철 같은 균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 유엘무이한 나라일 거예요. 대학이 몽땅 연대 중대 소대 대원으로 되어 있는 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어학부 나오셨군요. 네. 조선어문학부.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국문과네 네. 국문과 고전문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학교생활 어땠습니까? 즐거운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즐거운 기억보다도 고달픈 기억밖에 없어요. 고달픈 기억. 이 대학 공부가 반군대 생활이거든요. 우리 때는 또 김대가 72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73년도에 평가에 들어갔는데 김정일이가 74년도에 후계자로 내정된 다음에 매일 충성의 선서를 김일성 종합대 부터 시켰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둔교하면 그저 선서부터 하는 거예요. 선서부터. 매일 농촌동원 나가면 농밭에 서서 또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하려면 그럼 몇 분 정도 걸립니까? 한 20분 걸릴 거예요. 김일성 장군 노래에 김정일 노래. 아니 그거는 노래는 다 외웠는데 선서문은 누구도 못 외워요. 그러면 세포 비서가 소대장이 또 웃기고 앞에서 선청을 하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대동강 호환공사 나오면 발절발 물에 잠겨서 이렇게 또 해야 돼요. 우린 그럴 때 다녔어요. 난 지금 종합대학 애들은 뭔지 모르고 우리는 정말 강철 같은 균일 속에서 빼도 빼도 딴 생각할 틈 없는 속에서 대학 공부를 해서 고달픈 생각밖에 없고 항상 잠에 쪼들리고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그 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측에 종합대학을 다닌 데 대해서 내가 감사한 측면이 또 있어요. 그때는 마르쿠스지로부터 주체사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내가 대하고 다녔어요. 구체적으로 주체사상이 기자 입장에서 보시면 언제부터 이렇게 구체화됩니까? 그죠. 70년대에 들어와서 72년 72년대에 아까 이야기한 김정일이가 가문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환으로 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문헌으로 체계화한 거죠? 그건 황장엽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황장엽 선생님 글 정리하는 비서를 좀 했댔어요. 아하. 지금은 국가모전략연구소지만 그때는 통일정책연구소였어요. 거기에 내가 연구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황장엽 씨가 월금테이프도 나한테 다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오를 범하고 이제는 김일선이가 자기를 잡아떼 날만 앉아 기다리는데 김일이를 만나가지고 아 이거 좀 도와주시피 하니까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상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주체사상이라는 그걸 타이틀을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황장엽 선생님은 그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기가 막스보다 더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황장엽 선생님의 말씀이 그 월금테이브에 딱 들어가 있어요. 난 그래서 그거 앞으로 북한이 정리되면 꼭 국가에 기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정답. 막스는 모든 변증법적 유물론 여기서 이렇게 제일 높은 단계는 사회관계다. 사회관계는 생산력과 생산주단 이 관계했는데 유물변증법 쪽에서 공산주의 유론을 풀었다. 자기는 막스주의를 밑변으로 놓고 그 위에 또 변을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사회관계에서 제일 꼭대기는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인간중심을 창시했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안 만들어도 그게 언제는 뭐 개가 주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난 그거 들으면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70년대네 그게. 그게 황장엽 선생님이 그때 주체사상의 원리를 발견했대요. 그렇게 발견하고 보니까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발 밑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르쿠스 배울 때는 12000 봉우리의 높이가 마르쿠스 걷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황장엽 선생님은 철학가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건 내가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황장엽 선행하고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때. 한 기간으로 하면. 제가 한 5, 6년 그분이 글을 다 정리했으니까. 그때 그분이 쓰신 훌륭한 글들은 내 손에서 다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중심 철학은 안 다쳤어요. 저게 시간 낭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북한하고 철학적 원리가 똑같은데. 그래서 하루는 안 하겠다고 딱 손을 그었어요. 이것만은 못 하겠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 어른이 굉장히 악심하고 그때부터 나를 경계하더라고요. 자기 인간중심 철학의 일수재자라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더 바를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황장엽 선생이 주최사상의 틀걸이 만든 게 60년대 말이거든요. 60년대 말이구나. 그다음에 그걸 김일성이한테 갖다 주니까. 김일성이 이걸 내가 만들었다면 누가 믿겠나. 그땐 김일성이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마르쿠스보다 더 월등한 걸 내가 만들었다면 누가 믿겠나.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이 인정이나 하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갖고 내려온 거예요. 황장엽 씨하고 김일성이 사이는 어땠습니까?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김일성 비판을 안 했어요. 김일성이 그래도 자기를 종합 대학에서 숙박을 유학까지 보내주고 자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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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준 사람인데 우리 삼강원 어른인지 무슨 이것만 봐도 내가 그거는 못 가겠다. 김종인만 까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탈북자 동지의 사무실에서 정치망명자 황장엽 선생님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님 탈북자 동지의 민족통일 잡지 편집장이었던 내가 있은 자리예요. 그때 김덕홍 선생님이 불약하지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 그건 무슨 소린가고 저 체제의 원뿌리가 김일성인데 김일성을 비판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님은 본군주의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내 사업 노트에 날짜까지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때 나도 정신을 차렸어요. 나는 황 어른이 비판 안 한 거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좀 했댔는데 김덕홍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는 이건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했어요. 정치망명자는 정치망명자답게 소신을 가르쳐야 된다. 왜 김일성이 비판을 못 하는가. 그렇죠. 그건 옳은 지적이죠. 원 뿌리를 하지 않고 개까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조금은 비급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덕홍 선생님이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있을 것 같습니까 보수들이 우리 여기서 쫓아낸다고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 원로들이 우릴 용서할 것 같던가. 그때 나도 정신 차렸어요. 난 황 어른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렇지. 나이가 좀 위고 또 평소에 북한에서도 갓 대학 총장도 하셨겠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주체 사상 그래서 김일성이한테서는 거의 유보당한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황 선생하고 그 주체 사상 써놓은 걸 갖고 오라 해서 김정일이 찾아가 만난 거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황 장엽 선생님이 다 로금 테이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쭉 보도 안 하니까 독재 사상으로서 이걸 눈가할 사상은 새 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동당이 지도 사상으로 박아졌고 더욱 완성시키려 해서 1970년대과 71년대 로동신문이 직접 나갔어요. 김일성이 일반 마이니치 신분 기자들이 질문에 한 대답 주체 사상에 대하여 이 화면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주체 사상이 정립돼서 로동당이 지도 사상으로 눌러지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나는 그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알 거든요. 그러나 대학 교제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 교제나 우리 모든 정치 교제들이 마르쿠스에서 주체 사상으로 넘어가는 과도계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쿠스주의 원리를 깨끗이 배운 거예요. 깨끗이 배웠겠죠. 그때는 마르쿠스주의도 주체의 초라. 마르쿠스 빼고 그런 식으로 제목만 바꾸고 나갈 때예요. 그 후에 주체 사상이 완전히 정립되기 시작한 게 74년 이후부터 하나의 완전히 주체 사상 용서 집단이 나오고 황어린이 거기에 계속 수상하면서 쭉 나갔는데 내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완성됐다고 느끼는 건 그래서 70년대 말에 완성된 것 같아요. 완전히. 완전히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력사 원리 사상론 용도론 무슨 용도와 대중의 결합 마지막에 수룡론까지 꼭지점 찍은 게 70년대 말에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복잡한 그런 체계지만 아주 핵심을 이야기하면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뭡니까? 주체 사상의 핵심은 하나예요. 사람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철학적 원리.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도 사람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그 사람한테 있다. 여기 한 단계 그건 철학적 원리예요. 사회력사 원리로 들어가면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인민대중들은 그럼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글쎄 그게 그러니까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자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라는 거예요. 자수성을 쓴 거예요. 그런데 구담 단계가 문제예요.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들어간 거예요. 인민대중도 인간도 자연발생적으로 놔두면 자직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야죠. 그게 큰 차이네. 그 부분.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수성? 그러니까 자수성과 사회력사 원리는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역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이 자수성과 창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다. 역사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수성도 인민, 인간을 낱개로 놔두면 자유방임하면 안 되고 자유방임하면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직화가 되고 세뇌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조직화하고 세뇌화가 돼야 자주성이 제대로 발현된다는 거구나. 그걸 북한은 조직화, 사상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조직화, 사상화는 오직 혁명조직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동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명이구나. 그게 핵심이구나. 네. 로동당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동당도 인민대중도 인간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왜 위대한가 인민대중의 모든 마음속에 붙고 있는 본질과 염원을 그 자만큼 그 자는 완벽하게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김일성 족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마지막에 수령론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인사상 같은 게 그 자구나. 그 위대한 자구나. 그래서 북한에서는 수령은 인민대중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이 내린다. 이래서 김일성 족석의 신교과의 논문을 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이게 주체사상의 본질인데 이것들이 주체사상을 전파할 때 수령론을 딱 빼놔요. 그런데 그러나 모든 원리 그 원리들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조직화해야 된다. 사상학습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마지막 수령관이라는 정수리로 가게 한 그 과정인데 이 꼬리 보면 쪽제비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여기까지는 못 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전 세계. 전 세계.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전 세계. 자기네는 자꾸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더 늦어서 신봉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수리 꼭대기 에는 수령관이라는 게 있구나. 수령관이라고 딱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수령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수령론. 수령이 전지전정하야 수령이 조직화하고 세뇌화의 주체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김일성 조직의 명언 중에 혁명적 수령관이란 수령이 인민대중의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관념과 관점입니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쭉 털어보면 수령은 내수 노동당은 중추 노동당 조직은 몽땅 팔다리고 살덩어리 거기에 붙어서 내수와 중추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살덩어리가 인민대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주성이라는 것도 나중에 뭐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지위를 받는 그냥 타율적인 존재로 바뀌어 버리네요. 수령의 자수성이 인민의 자수성이라고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상이 오늘의 북한이 노동당의 지도사상이고 북한정권의 지도인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그냥 완전히 수단이나 도구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놨죠. 김 씨 족속들을 위한 수단과 도구를 체계화를 해 놨구나 그냥. 그걸 주체사상으로 설계된 나라가 오늘 북한이라는 배예요. 그거를 만드는 데 황장엽 선생이 젊은 나라의 결정제에 기여를 했고. 황장엽 선생님은 자기가 만든 그 철학을 김일성, 김종일이가 뺏어다가 통치철학으로 만들었다. 황장엽 선생님의 변명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원재료를 가져다가. 네. 황장엽 선생님이 소신이 있었으면 이 철학이 이렇게 간다면 개발하지 말든지 아예 쓰레기통이었던지. 또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안 지니까. 뭐 아인슈타인이 뭐 예를 들면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핵무기가 개발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건 모르죠. 그걸 가져다 썼는데 어떻든 황장엽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졌죠. 자기의 사상체계가 그렇게 악용돼 가지고 북한인민들을 노예화하는 데 활용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황장엽 선생님이 북한의 주체사상 사람중심철학입니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인간중심철학으로 간판을 바꿨습니다. 인간중심철학 인생관 무슨관 무슨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사람중심철학의 원리들 사회력사 원리를 그대로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황장엽 선생님은 내 사상은 원래 좋은데 저 새끼들이 악용했다는 거예요. 내 사상체계는 내가 만들어낸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완벽한 구조물인데 저걸 저 애들이 가져가 가지고 저렇게 악용했다 이렇게 보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왜 황장엽 선생님에 대해서 원래 웬만해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모셨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이제 우리 다 모여서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다 21세기 무슨 22세기 무슨 지도이념 그거 가지고 딱 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철학박사라는 젊은 사람이 황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그러면 이사장님은 인간중심철학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미국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돼 마지막에 한국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인간의 미래야 이래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그분이 그러면 선생님은 인간중심철학을 미국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우리 한반도가 미국이 한계주가 돼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공격적인 질문. 공격적인 질문인데 우리 황 선생님의 말씀이 압권이더라고요. 자기는 이 주체 인간중심철학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국가정책으로 순화시킨다면 한반도가 뭐 심밉게 주가 뭐 해도 뭐든 관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요. 진심으로 격분했어요. 미국이 받아들일 일도 없거든요. 아직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북한을 저생지역으로 만들어 놨으면 됐지. 그것까지 자기 철학에 대한 애착은 이해하겠어요. 그건 애착은 이해하죠. 그러나 그런 야망을 품는 데 대해서는 감히 그렇게 발언하는 데 대해서는 이야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 로금 개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체제에서 고초를 겪으셨으니까 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겠네요. 그러나 나는 그거는 그 사람이 괜히 체연된 문제고 그러나 황정엽 선생님이 무슨 이유에서든 어떤 명분을 속으로 생각하고 망명해서 대한민국의 맞건 간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북한 체제의 로동당 사상담당 비서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 망명 대한민국으로 함으로 해서 체제 경쟁에서 북한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꺾어 놓은 데 대해서는 황정엽 선생님이 지대한 업적은 항상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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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이야기